호스로는 102호 신발 신고 가요? 아직 도배는 안했는데 한번 보세요 도배는 해주실 거고 요새 애들이 일하면 살려 그래요 도배는 새로 해주시고 투룸 시상층 롯데백화점 인근입니다 3m 80에 3m 80에 3m 40 여기는 옵션이 없죠? 옵션을 하면은 뭐야? 더 봐도 그 상황에 따라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500에 60이라고 하셨나요? 500에 60 500에 60인데 만약 옵션을 원하면 월세 좀 더 올려서 올리면 월세 이게 옵션 넣어줘요? 아니 저 세탁기하고 뭐야 세탁기하고 에어컨은 다른건 모르지만 에어컨은 해줘야 돼요? 세탁기하고 냉장고하고 에어컨은 3개 사야되고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중고 사다 이런거 그래요 다들 아니 그니까 왜냐면 에어컨은 넣다 떼가기가 힘들어서 에어컨은 넣어줘요 에어컨은 2m 50에 2m 30이고 화장실이 좀 넓은데 확실히 연식이 좀 된 느낌이 나요 혹시 세면대 설치는 하세요? 세면대 설치를 띄불었어요 그게 안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래요 세면대 오히려 있는걸 좋아할텐데 아니 아니 너무 더럽게 쓰고 아이고 띄워라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옵션 있는 사람들은 500에 60으로 얘기하고 옵션 넣어달라고 하면 월세 좀 올려야 된다고